이재용이 사면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나요? 비슷한 거 어디서 방금 본 것 같아. 이거 보여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복권됐는데 삼성전자 사요? 오늘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습니다. 0.5% 근데 이런 이슈 아니어도 주가라는 건 위아래로 몇 퍼센트 하루에 늘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뭐 사면복권 때문에 주가가 올라겠습니까? 우리 알고 있지 않나요? 이재용 부회장님은 사실 2년 연속으로 사면을 받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작년 8.15 특사 때는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가석방을 된 거죠. 가석방. 사면이 되면서 작년 8.15 특사로는 가석방이 된 거고 올해 8.15 특사로는 복권을 받은 거예요. 일단은 이 법무부 자료를 봅시다. 오늘 이제 법무부 보도자료인데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는 건데 누구 누구 누구를 사면할까? 이거는 대통령이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을 찍는 게 아니라 먼저 법무부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먼저 상신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그러면 대통령이 보고 응 그래 맞군 합리적이군 해서 이 사람들 사면을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도자료는 법무부를 통해서 나오는데 야 몇 명이야? 총 1693명 특별사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아직 100일이 안 됐는데 첫 사면을 8.15 광복절을 겸해서 하게 됐고 이번 광복절에도 그 영화 하지 않을까? 그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였어. 아무튼 그래서 거의 매년 광복절에는 특사를 하는데 항상 적게는 1,000명대에서 많게는 2,000명대 이렇게 사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치인이나 아니면 기업인들 사면이 얼마나 되느냐가 사실은 죄의 포인트가 되죠. 그런데 보도자료로 보면 일단 앞에는 이거를 누구누구 하는지 나오는데 상세 내용을 보면 일단은 일반 형사범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살인이나 강도, 조폭, 성폭력, 뇌물수술 이런 사람들은 안 해줘.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위주로 이렇게 사면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32명이 포함이 돼 있고요. 여기에 그런 사례도 있어요. 사례. 참고 사례. 법무부가 라디오 청취자 사연처럼 약간 사연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왜 따뜻한 분위기, 광복절을 맞아서 국민 통합과 국민들의 생계를 챙겨주려는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A씨 같은 경우에는 어음 할인금을 다른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나서 그 영향으로 자기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돼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던 사람 이 사람을 사면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사연을 전달하는 약간 라디오 느낌의 법무부 보도자료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특별 배려 수용자 예를 들어서 중증, 질병을 앓고 있어서 형 집행 정지 중이고 정상적인 수용생활이 곤란한 사람 중에서 재범 위험이 낮고 모범적인 수감생활 한 사람 11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인은 이 뒤쪽에 나와 있어요. 경제인 4명. 이게 사실은 제일 핫한데 이 뒤에 있습니다. 이 4명이 누구냐. 뉴스가 많이 나왔죠.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롯데 신동빈 회장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장세주 동국재강 회장 그리고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STX그룹이 이제 망했죠. 그리고 이 4명뿐만이 아니라 노사 관계자들도 여기 사면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범죄사범 8명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민노총, 한국노총,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여기는 이제 사측 대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도 사면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 분야, 입찰 참가 제한 처분 이런 것도 있고 자격 정지, 또 자가용 화물차 여객 운송업에 대해서 운행 정지 조치를 받았던 사람들 또 공인중개사, 행정 제재 받았던 사람들 도로법규 위반해서 벌점 받은 사람들 이거는 이제 행정 제재 특별 감면입니다. 감면. 근데 다만 음주운전은 안 봐줍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위반한 사람은 이제 감면대상에서 제외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죠, 진짜. 음주운전은 봐주면 안 돼.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운전 이런 사람들도 감면대상에 포함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뭐 어빈 관련돼 고기잡이 하는 거 아니면 양식한 거 그런 그 면허, 허가 관련해서 제재를 받았던 사람들도 조금 감면을 해주는 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설명을 하기를 이번 사면의 특징 역시 경제, 경제를 신경 쓴 것이다. 그래서 항상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을 맨 앞에다 올렸죠. 그다음에 주요 경제인 사면의 필요성 경기 친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고용도 창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서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사면된 분들은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아니, STX그룹은 망했는데 방덕수 회장님은 왜 사면을 해줬지? 아무튼. 사면이랑 고용 이런 거랑 뭔 상관이야? 아,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드디어.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제인들을 풀어주고 복권을 해주고 사면복권을 하는 이유는 투자를 확대해라, 고용을 많이 창출해라라는 건데 과거에도 그랬고 경제인들이 항상 사면이 되면 그래도 뭔가 대가를 주더라고 투자 확대를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M&A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용을 확대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하더라고요. 특히 2009년이었나, 2008년이었나 이건희, 작고하신 전 삼성 회장 이건희 회장님을 사면해줬을 때는 목적이 명확했어요, 당시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IOC 위원으로 활동 오래 했고 글로벌 인맥이 좋으니까 당신이 평창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큰 힘을 보태쇼라고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아예 그 명을 주고 사면을 해줬어. 그래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그때 전 세계적으로 출장 엄청나게 다니고 IOC 위원들 만나고 하면서 되게 큰 힘을 보탰지. 그리고 다른 그룹들도 항상 사면복권되면 옛날에 최태원 회장도 두 번째 사면인가 받았을 때도 몇 조원, 몇 십 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고 물론 그게 다 지켜졌는지는 팩트체크는 잘 안 돼요. 근데 항상 기업인들이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땡큐 머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씁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거예요. 그 돈은 그 총수의 돈이 아니에요. 개인의 돈이 아니잖아. 회사의 자원이고 주주들의 돈인데 그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CEO고 전문경영회는 사실은 아니죠. 재벌들이고 총수인데 그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사면복권 해줬을 때 뭔가 화답하는 게 나온다라는 거.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이분들이 아마 뭐 머지않아 삼성전자에서도 뭔가 내놓겠죠. 롯데그룹도 뭔가를 내놓을 거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언론사에서는 굉장히 좋겠습니다. 특히 경제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신동민 회장 사면해야 된다. 막 칼럼도 쓰고 많이 씁니다. 그러면 언론사에게는 확실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광고가 늘어납니다. 광고 단가가 높아집니다. 약간 그런 게 좀 주고받고 하는 행위들이 재벌과 언론사에서는 있다 보니까 우리도 어때? 와이스트리트 환영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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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용이 형. 재용이 형.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광복절에 출소를 했어요. 광복절 특사로 나오셨어. 이번에는 복권을 받은 겁니다. 복권. 그게 뭐냐면 특경가법이라고 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동안 취업이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임원으로 등재는 안 돼 있는데 사실상 저 뒤에서 경영은 다 막후 경영을 하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임원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재용이 형이 저희 실업자였던 거요. 근데 이제 삼성그룹에 취업할 수 있어. 재용이 형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 시민단체에서도 이제 성명을 이렇게 냈습니다만 이거는 경실련 보도자료를 가져온 건데 이 맨 뒤에 보면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 총수, 중대 경제범죄의 면죄부를 너무 남용한다. 민생경제는 외면하고 친재벌 정책만 펼치겠다는 것 아니냐. 그리고 검사 시절에 특히 국정농단 사태를 진두지휘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당시 검사셨죠. 그리고 한동훈 당시 검사 지금 법무부 장관도 같은 팀에서 이제 특별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잡아서 넣었는데 자기네들이 다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비판이 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다 우리가 귀를 열고 좀 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케이스가 달라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괄호 열고 형 선고 시료라고 돼 있죠. 이거 더럽게 어려워요. 근데 뭐냐면 사실 롯데그룹 회장은 지금 나와 있어요. 형을 살고 있는 거는 아니고 왜 그랬냐면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4년이 선고가 됐어요.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실형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집행을 4년간 유예한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으면 그냥 계속 유예하다가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집행유예 기간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집행유예라는 형을 선고한 것을 실질적으로 효력을 그러니까 실을 잃어버리도록 하겠다. 취업을 다시 하게 되면 호재예요? 악재예요? 글쎄요. 호재, 악재를 나눌 수는 없고 약간 그거는 있어요. 재용이 형하고 우리 신동빈 회장님한테는 호재예요. 왜냐면 계열사에다가 임원을 다 등재를 해놓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한 곳에서도 월급을 못 받았어. 근데 10개 계열사에 다 걸어놓잖아. 10개 계열사에서 연봉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 곳에서 5억씩 받는다. 10곳? 그럼 50억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좋아. 그건 그 형님들한테는 좋아. 사면 사면을 두 번 받은 재벌들도 꽤 있는 거 알아요? 대표적으로 이건희 회장님 그리고 최태원 회장 SK 최태원 회장 그리고 한화 김승현 회장 그 세 분이 내가 알기로는 사면을 두 번 받은 재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한 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한 번 이렇게 두 차례 사면 복권이 됐고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2005년 2013년 이렇게 학교를 두 번 가셨는데 처음에는 분식회계 있었고 두 번째는 횡령해가지고 그때 막 선물 옵션 선물 옵션 투자 회사 돈으로 최태원 회장도 두 번 사면을 받았고 한화학으로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두 번 가지 않았어. 세 번 걸렸어. 세 번 걸렸는데 사면은 두 번 됐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95년 김영삼 정부 때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사면을 받았는데 처음에 93년에는 외화밀 반출 혐의로 학교에 갔다가 바로 이듬해 이듬해 김영삼 대통령한테 특별 사면을 받았고 두 번째 사면은 아 요거 유명한 사건 2007년에 그 둘째 아들이 몇 대 맞았다고 해서 둘째 아들을 때린 사람 보복 폭행해가지고 학교 가신 적 있죠. 그때 요거 또 집행유예 3년이었는데 요것도 사면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2011년에 또 걸리셨네. 비자금 조성 계열사 손해 끼친 혐의로 또 재판을 받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세 번째 사면까지 해주진 않았어요. 근데 요거는 세 번째는 그 교도소를 들어간 게 아니라 집행유예 5년 이었기 때문에 뭐 딱히 사면을 안 해줘도 별 문제는 없었던 약간 그런 거였고 현실이죠. 수백억을 횡령 배임 저질러도 뭐 한 1년만 살다가 이제 뭐 가석방 시켜주고 또 복권도 시켜주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도 2014년에 이른바 그 사모법칙 알아요? 사모법칙?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요건 사모법칙이라고 재벌들에게 많이 적용이 되는 사모법칙을 받아도 나중에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특별사면이라는 게 그 사면 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요? 삼국시대부터 있었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역사를 찾아보면 삼국시대에도 이건 누가 했다? 당연히 왕이 했다. 그 기록이 우리나라에 지금도 남아있대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사면이 있고 특별사면이 있거든요. 일반사면은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일반사면은 뭐냐면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다 사면하겠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정치범 같은 경우나 예를 들어 군사독재 시절에 저항했던 사람들 집회 시위를 위반한 사람들 일괄적으로 사면을 하겠다라는 게 일반사면이거든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96년 이후로는 일반사면은 없다고 해요. 그 이후에는 없대요. 그래서 거의 다 특별사면으로 가고 있는데 특별사면의 권한은 누가 갖고 있다? 그렇지. 삼국시대로 따지면 왕에게 있는 거고 현재로 따지면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비판이 좀 많은데 너무 무소불위의 권한 아니냐. 법을 너무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벌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 아까 말했던 사모법칙이 있기 때문에 작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 2년 실형을 살고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고 혹은 학교를 가더라도 대통령이 금방 특별사면을 해주고 약간 이런 게 너무 고착화된 것 아니냐. 너무 재벌 봐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또 반면에서는 경제가 어려우니 투자도 확대해야 되고 고용도 창출을 해야 되고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니 미우나 고우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경제를 살립시다. 또 이렇게도 한케내서는 목소리를 내는 거고요. 그래서 재벌이건 뭐건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여튼 나쁜 일 하면 뭐다? 아이고 좋됐다. 나쁜 일 하면 아이고 좋됐다. 정말 법의 처벌은 강력하고 그 누구도 봐주지 않는다. 왕도 봐주지 않고 대통령도 사면해 주지 않는다. 라는 걸 알면 재벌들이 조금 그래도 착하게 살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광복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